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1학기 중간고사 통학과학을 우월하게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좀 해드리고자 퀘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학교 3월부터 입학을 해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죠. 자, 통학과학은 어떤 식으로 진도가 나가고 있나요? 자, 이렇게 대답하겠죠. 보통 우리 학교에서는 1학기 중간고사를 이제 가르치는데 여기 해당하는 시험 범위가 겁나 특이해요, 선생님. 선생님이 한 분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네 분이서 들어오세요. 그래서 보통은 물, 화, 생, 지 4명이 선생님이 들어오시면서 각각 네 가지, 물, 화, 생, 지의 네 가지 주제 또는 생명과학에서 두 개로 좀 더 나눠질 수도 있고 다양한 주제로 출제를 하신다고 해요.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선생님. 와씨, 시험 범위 진도씨 겁나 많아서 돌아버리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쌤이 이제 다양한 학교에서 이제 발표한 공시자료를 봤을 때 거의 전국에서 80% 이상의 학교가 네 분의 선생님이서 통학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걸 쌤이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분이 아니면 세 분이나 두 분 정도의 선생님이 물, 화, 생, 지를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아이들이랑 나는 현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처음에는 애들이 이제 3월 첫째, 둘째 주쯤 돼서 요즘에 학교에서 뭐 배웠어? 라고 하면 선생님 오리엔테이션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맨날 놀아요, 쌤. 이러고 있다가 3월 셋째 주, 넷째 주, 4월로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진도를 진짜 겁나 폭풍 진도를 끝내요. 그래서 나는 어느 상황까지 봤냐면 물리에서 중력 시스템을 하루 만에 르르르르 뿅 끝! 아이들은 학교 선생님 수업을 듣는 게 아니고 쓰느라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피기를 해주시고 PPT를 쏘면서 이제 그 PPT 보시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쓰지도 못하고 쓰느라 시간을 보내고 쓰는 것조차 포기한 아이들은 사진을 다 찍어 그냥 학교 선생님께 허락받고 사진을 다 찍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혼자 공부를 하고 아니면 선생님의 도움을 좀 얻거나 이런 식으로 진도가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진도가 나갑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냐면 와 씨, 큰일 났다. 와 씨, 쌤! 나는 통학과학이 그래도 구경수보다는 전략과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씨, 쌤! 할 건 겁나 많은데요. 너희 그거 알지? 나도 그렇거든. 할 게 너무너무너무 많으면 아휴 어떡해. 달이 떠는 게 지금 보여야 되는데 어떡하냐 어떡해. 달이 막 떠면서 할 건 겁나 많은데 공부할 게 손에 안 잡혀. 일에 대한 진도가 안 나가. 그럼 너희도 공부할 게 너무 많으면 무엇부터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지 돌아버리는 거야. 머리는 돌아버리는데 진도는 안 나가요. 그래서 쌤도 그런 경험이 있고 쌤도 일이 굉장히 몰아쳤을 때는 너희와 똑같은 상황 그냥 입으로 욕만 어머 이런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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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이렇게 욕하면서 시간만 그냥 계속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아주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방법이 그나마 좀 있는데 그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보시면 좀 쉬운 난이도부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물, 화, 생, 지 네 가지 주제가 있는데 보통 정말 미친 극강의 킬러로 낼 수 없는 게 1학기 중간고사 지구과학 범위입니다. 자 지구과학 범위는 보통 빅뱅 우주론 그리고 별의 진화다 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암기만 잘 해놓으면 웬만하면 학교 선생님이 점수를 주는 그런 문제로 출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초조하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 빅뱅 우주론과 별의 진화 부분을 하나하나 암기를 하세요. 오케이? 암기를 한 후에 쌤 저는 이걸 암기를 했는데 제가 암기한 게 제대로 온지 액슨지 아니면 암기한 거 말고 다른 데서 어렵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아이들이 있다면 암기 이제 그냥 백지 노트에 쓸 수 있게 이렇게 암기를 해놓고 학교 관연도 기출은 구할 수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관연도 기출을 그냥 풀어서 아, 요러한 스타일로 나오는구나 라고 값만 잡으면 될 거예요. 얘가 그나마 쉬운 내용이니까 어떻게? 1. 지구각부터 잡는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부터 좀 잡아주시면 되고 그냥 말장난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이제 지구각보다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그래도 좀 빠르게 잡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나요? 라고 한다면 생명과학이죠. 자, 생명과학의 1학기 중간고사 범위는 보통 생명체 구성물질 그리고 세포가 들어가는데 자, 생명체 구성물질은 이런 거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 단지, 무기, 핵산, 탄 얘들이 어떠한 성질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얘는 암기죠. 암기 요 암기를 너희들이 잘 해주시면 좋은데 요걸 암기를 한 후에 그냥 중딩 내용으로 암기만 하면 이게 고난도 문제가 나오면 좀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생명체 구성물질은 암기한 후에 이 암기를 바탕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게 제대로 암기가 되었는지 확인을 꼭 해야 하는데 이때 우리 학생들의 실력을 단순 암기가 아니고 이 암기한 실력을 확 수직 상승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문제 유형이 수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수능 문제랑 연계가 되는 것들 왜 수능 특강을 보거나 수능 완성을 보거나 교육청 기출을 보거나 이런 걸 구하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서 뭐 예를 들어 쌤이 한번 써볼게 물, 단, 지, 무기, 핵산 뭐 이렇게 탄이 있다면 얘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너희에게 벤다이어그램 같은 걸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능 생명과학적인 문제들을 좀 같이 연계를 해주시면 쉽게 나오는 암기는 당연히 맞추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살짝 고난도로 들어가면 어떻다? 얘는 너희들이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지구과학이랑 여기에서 생명과학이랑 똑같이 암기잖아요. 그럼 뭐 거의 비슷한 수준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자 다시 이 지구과학은 어려운 수능적인 그런 문제 컨셉이 많이 안 나와. 이게 막 대유행을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얘는 이런 수능 생명과학 문제들 벤다이어그램이나 표를 보고 바로 찾아내야 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대유행을 하고 지금 계속 이런 걸로 이제 1등급, 2등급을 조절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연습을 해주시면 좋다라는 거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해주시면 되고 자 또 이것만 보통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구? 세포 그리고 세포막이 들어가는데 일단 세포와 세포막은 선생님이 두 개로 구분을 해볼게. 딱 끊어서 세포는 겁나 암기예요. 세포는 겁나 암기인데 이 암기가 누구? 생명체의 구성물질과 비슷한 문제 유형으로 고난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봐 생명체 구성물질이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세포를 구성하는 세포 소기관이 예를 들어 핵이 있을 수 있고 염록체가 있을 수 있고 미친 꼰드리아가 있을 수 있고 뭐 리보솜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핵 염록체의 미친 꼰드리아 이렇게 해서 미친 꼰드리아 아니고 미토콘드리아다 얘들아 자 이렇게 해놓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뽑아낼 수 있는 좀 암기에서 어려운 유형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고로한 유형을 꼭 연습을 해야 합니다. 되겠지? 그래서 보통 이제 암기하는 것들을 보면 이 생명체 구성물질과 세포를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놓고 음 선생님 저 수능 문제 여기까지 다 풀었어요. 나 요건 확실히 자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꼭 얘는 알아주세요.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들 세포막을 통한 물질 출입은 그냥 암기가 아니고 삼투 사실 세포막을 통한 물질 출입은 확산이랑 삼투가 있는데 삼투가 나오면 자료 해석이 겁나 겁나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고농도인지 저농도인지 뭐 이런 것들 자료 해석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뭐 이 부분은 우리가 다양한 문제집을 찾아서 풀거나 우리 학교 관연도 기출에서 제시된 자료를 보는 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봐봐 세포막은 요렇게 연습해 주시면 되고 전체적인 세포와 세포막 암기는 어떻다? 수능 생명과학 문제랑 연계가 된다. 요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쌤이 생각했을 때 지구과학은 아마 3시간 이내에 끝날 것 같고 생명과학이랑 이 생명과학의 두 가지 주제를 너희들이 공부를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암기 있지? 암기는 1시간 이내로 끝내세요. 나 그냥 하나하나 암기해서 달달달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생명체 구성이나 세포는 암기를 적당히 해놓고 문제를 풀면서 해설을 보면서 암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뭔지 알지? 문제를 풀면서 뒤져가면서 암기를 하는 거 그거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암기를 해서 암기에 1시간 정도 쓰고 그리고 암기를 하면서 써보면 내가 부족한 구멍이 있지. 그래서 그 암기를 채우는데 1시간 정도를 써. 그리고 나서는 고난도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유형별로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 고난도 유형은 거의 얘 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유형들 보고 또 어려운 유형이 있나 한번 보면 한 30분 정도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각 주제별로 세포 한 2시간 반 쓰고 생명체 구성물질 한 2시간 반 정도 쓰면 이건 주말 하루를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주말 하루를 잡고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남은 1학기 중간고사의 화학 범위는 원소 주기율표 알칼리 할로젠 그리고 화학 결합 이렇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자 여기에서 원소 주기율표 알칼리 할로젠은 100% 아니죠. 200% 500% 암기야. 그리고 여기에서 알칼리 금속의 특징 할로젠 원소의 특징 이런 것들은 정말 약간 중학교 때 이렇게 암기했던 그런 문제들 있지 중학교 문제 유형스럽게 암기를 해도 웬만하면 점수로 뽑혀. 그래서 얘들 원소 주기율표는 너희가 그냥 암기를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해주시고 내가 다 외웠는지 확인을 할 때는 알칼리 금속의 성질 다 써. 할로젠 원소의 성질 다 써. 이렇게 써놓고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화학 결합이다 라고 하는 게 시험에 들어가면 수능 화학이 많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수능 화학이랑 연계되는 게 전자배치 원자모형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제 수능 화학 교재를 연계를 해서 공부를 하냐 하면 보통 수능 화학이 1에서 20번까지 나온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죠. 그러면 1에서 5번까지는 쉬운 거고 보통 그리고 6에서 15번까지는 좀 쉽거나 아니면 중킬러가 섞여 있고 이후 문제가 고난도다 라고 하는 걸 알 건데 통학과학에서 들어가는 원소나 혹은 화학결합과 연계되는 것은 보통 모의고사 5번에서 10번 이내에 다 있어요. 그래서 쉬운 문제들을 한번 보면서 어차피 수능 화학에 나오는 어떤 모형들이나 전자배치가 화학에 나올 거니까 그런 모형들을 잘 좀 연습을 해주시면 좋다라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학은 암기 잘 해주시면 되고요. 네 보통 화학은 이렇게 이제 좀 쉽게 나옵니다. 쉽게 나오는데 혹시 사실 생명과학보다 화학공부가 쉬울 수 있어. 근데 혹시 우리 학교 선생님이 화학 겁나 어렵게 낼 거야. 너희 진짜 열심히 해. 라고 하신다면 이 화학은요. 그러니까 어나더 레벨로 되게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이렇게 상담해 주시면 그 다음번으로 공부하는 방법들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화학은 100개 학교가 있다라고 한다면 99개 학교는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오고 하나하나 뭐 2개 학교 정도가 겁나 어렵게 하이클래스 확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네 이거 공부하세요. 라고 선생님이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마지막 물리 물리 자 통학과학에서 물리는 수능 물리랑 연계가 된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고 있을 거고 고1 통학과학 내용 요 내용은요. 문과생들도 수능 물리적인 내용을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물리라고 하는 거 단어를 듣자마자 이 문과생들은 아 물리 겁나 싫어 이런 부담감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 이런 학생들 이제 물리가 너무너무 싫은데 와 그래프 무슨 말인지 나 1도 모름 이런 아이들은요. 잘 생각해봐 중력 시스템이 1학기 중간에 들어가는데 보통 여성 문제에서 8문제 사이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그 문제들 중에서 계산은 많아봤자 2개 학교에서 오바를 하면 3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은 60%는 넘죠. 나머지 물리 중력 시스템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다 암기예요. 그래서 물리에서 암기만 제대로 해도 나는 전체 물리 문제 중에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꼭 가지세요. 오케이? 그래서 쌤 저는 생명 지구과학 화학 공부는 다 했는데 물리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이 물리는 일단 자신 없는 사람들은 누구부터 암기부터 예를 들어 중력과 자연현상 중력과 생명시스템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되겠죠?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 계산 같은 경우는 또 물리 중력 시스템에서 나오는 계산은 겁나 얘도 되게 양극화가 돼 있어. 겁나 쉽거나 겁나 어렵거나 그러면 보통 계산 문제가 두 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하나는 진짜 쉽고 하나는 되게 어렵게 나오니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어떠한 유형이다 라고 내가 풀 수 있는 건 딱 보면 풀 수 있잖아. 내가 아 이건 내가 풀겠다. 아 이건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들부터 하나하나 공략을 다 하고 그런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면 겁나 쉬운 계산은 문제 유형이 다섯 개가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연습하고 음 할 거 다 했다 그러면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문제들 연습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쫄리기 때문에 내가 잡았다 못 잡았다 왜 물화생지 써놓고 생명 끄워 와씨 잡았다 왜 디데이 끊는 것처럼 빵빵 끄면서 공부를 하면 성취감도 있으니까 물리가 자신 없다면 이걸 계산을 마지막으로 이제 좀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정리를 해볼게. 학습을 해주시는 순서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물화생지 중에서 잡기 쉬운 것부터 해주시고요. 왜 그래야지 시간이 효율적으로 빨리 갑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물리면 물리 생명이면 생명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 있죠. 계산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암기로 날 수도 있고 통합형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유형이 이제 학습 유형을 학습을 해줘야 되겠지. 그리고 노멀하게 학습을 하면 보통 요정도까지 하면 어렵지 않은 학교 시험 문제는 90점 정도는 나올 거야. 그러면 이제 좀 튀는 문제들 고난도 문제들을 좀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 이걸 시험치기 일주일 전까지 마무리를 하세요. 그리고 시험치기 전날은 내가 몰랐던 고난도를 겁나 푸는 것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백지에다 놓고 다 쓸 수 있는지 확인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학습을 하면 정식이 잘 나올 겁니다. 자 쌤 믿고요. 네. 이게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는 방법입니다. 네. 쌤 믿고 통학과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1학기 중간고사 대박 기원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